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벤져스 전략회의 4월 27일 수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가 하루종일 숨가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이 민주당에서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국회 법사위가 난리가 났습니다. 법사위 안건조정소위를 거의 7분 만에 통과했다고 하고요. 법사위도 마찬가지로 기립해서 7분 만에 통과를 했고 그래서 일단 법안 자체는 본회의에 아직 상정은 안 됐습니다. 상정은 안 됐는데 지금 일단 오늘 아마 박병석 부회장이 오후 2시에 박병석 의장이 지금 오후 2시에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갖는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서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아니면 내일 열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본회의가 열리면 지금 이번 국회가 5월 제각기로 4일 날 정도 끝나는데요. 일단 아마 여당 지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할 것 같고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을 하면 24시간 내에 180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중단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여당이 뭐 이래저래 표를 모으고 모으고 했는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정의당이 본인들이 이제 부칙에 선거법을 12월까지 조사하는 걸로 넣고 이 법안에 찬성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필리버스터도 중단할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정의당이 이런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 여론이 아주 강하게 이뤘습니다. 정의당 또 이게 망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일하니까 오늘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필리버스터 중단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지금 아마 여당이 아무리 표를 많이 모아도 179석까지 일단 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권은희가 만약에 합류하게 되면 180석인데 문제는 이제 시대전환이라든지 양양자 의원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이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기는 어렵니까 아마 본회의를 열어서 회기를 다시 정할 것 같습니다. 다시 정하는 건 뭐냐면 회기를 이제 5월 3일까지인데 중단을 하고 회기를 끝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72시간 전에 회기를 소집을 해야 되니까 다시 회기를 소집해서 그러면 지금 이 필리버스터는 중단이 되고 그러면 이 검찰청법안과 형사소공법은 다음 임시국회 때 바로 상정을 해서 바로 때려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마 지금 정말 꼼수의 꼼수를 지금 계속 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2시가 상당히 중요한 모임일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오늘 검찰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섰습니다. 검찰이 이 검수암박 권한쟁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받겠습니다. 이 법안 자체가 상당히 위헌적 요소가 있는데다가 특히 국회의원 이번 절차가 상당히 위헌적이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이 심판하고 효력정지 신청을 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찰의 움직임도 있는 것 같고 또 시민단체 지금 시민단체가 내일부터 시민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로 변호사 또 주부단체 이게 지금 주로 하는 게 김경률 회계사 또 민변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 또 서민교수 등등 해서 현재까지 한 30여 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요. 내일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필리버스터 시민필리버스터 이걸 시행을 하는데 특히 지금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여론이 상당히 지금 일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번 사안 자체를 어떻게 하면 저지할 수 있을 것인가 중에서 법학자들이나 헌법학계에서는 이 국민투표안 헌법 72조가 보장하고 있는 국민투표안을 이용을 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이걸 충분히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런 지금 이론이 상당히 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도 저희들이 좀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단체 등등 움직이고 있고 어제는 oecd 반부패위원회에서 한국이 이렇게 검수완박을 통과시키면 엄청난 부패를 방지 못한다. 이런 지금 oecd까지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고 나섰고요. 미국에 있는 한인검사에 사실 이분들은 미국 시민권자죠. 그런데 한인 출신의 시민권자들도 미국이 기본적으로 검사가 수사권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미국 쪽에서도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개판치고 있지만 정말 양식이 있는 시민단체 또 국민들은 정말 이제는 국민의힘을 제끼고 정말 우리가 나서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지금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어벤져스 구독자 여러분들의 힘도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재미있다기보다 지금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탁현민이가 오늘 또 이렇게 라디오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아마 여러분들 뒷목 잡으시면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문재인은 두 번째 인터뷰 어제 나갔죠. 정말 저는 보다가 너무 화가 나서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중도에 끄고 그냥 잤습니다마는 탁현민이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퇴임 후에 문재인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면 물어버릴 것이다. 제가 개의 모양이죠. 그냥 물어버린다고 이야기를 하게. 요번기에 그냥 개명을 해가지고 탁현견으로 그냥. 이런 참모를 물론 충성스럽습니다마는 충견을 하나 뒀네요. 물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저쪽에 양산에 내려가서 거기 가서 같이 토리하고 같이 놀면 되겠네요. 지금 한덕수 지금 총리후보자 인준이 지금 늦어지면서 사실은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안 하는 이유가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하고 딜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덕수냐 한동훈이냐 선택해라. 뭐 이런 지금 이야기를 민주당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장관들의 제청이 안 되면 김부겸 총리가 일사한테 부탁하는 그런 방안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김부겸 총리는 한 2주 정도는 더 할 수 있다. 그 이상은 어렵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한덕수를 지렉대로 해서 한동훈을 어떡하든지 간에 임명시키면 안 된다. 아마 이게 지금 민주당의 전략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희들이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 지금 이 검수완박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지금 상황들을 오늘 함께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오늘 아마 2시부터 지금 본회의가 원내대표하고 의장회담이 있으니까 이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어제 통과했던 법사위안은 제가 꼼꼼히 살펴보니까요. 이건 굉장히 위법적인 소지가 됩니다. 이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위법적인 상황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과를 좀 토론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헌법학계 또 법학자들이 이 사안은 결국은 국민들한테 투표를 맡게 된다. 왜 그러냐면 사법부와 입법부가 입법부 중에서도 민주당의 의견이 다르고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법안을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함부로 입법권을 행사한다. 더군다나 자신들의 보호를 위해서 선거법과 공직자범죄는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붙여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어제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임기 말인데도 이 현직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을 이렇게 전에 비난하는 걸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금 떠나가는 대통령이 지금 이 후임 대통령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난할까. 그러니까 아마 지금 윤석열 당선인 오늘 인수위 측에서는 지금 직분에나 충실하라.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어제 제가 테레비를 보면서 정말 이런 후합무치한 경우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지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이번 검수완박 어제 절차 이것 자체가 상당히 위법적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법사위를 경험하신 지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가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아무리 결론이 좋은 결론을 확정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나가는 그 절차에 있어서의 하자나 흠결 이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대원칙입니다. 그걸 영어로 due process라고 하죠.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세치기 해가지고 먼저 도착한 거 그거 인정을 안 해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제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민형배가 위장탈당을 해가지고 어제 결국 박광원 우리가 현장님이 십적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결국 어제부로 박광원도 십적이 됐어요. 법치 파악의 십적이 됐습니다. 양양자를 지명할 수도 있고 안건조정위원회 무소속 목으로 그런데 민형배를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위장탈당한 사람들 이거는요. 지금 법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민법상에 이거는 서로 통정을 해서 뭐 하니까 그 자체가 무효다 이거예요. 그 자체가. 이것도 법리적으로 그러니까 오죽하면 문재인의 법원 서초동 하수인이라고 얘기 듣는 김명수 대법원장조차도 엊그저께 얘기했잖아요. 법은할 기념사에서 이 적법한 절차로 뭔가 국회 입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지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안 내용 자체에 헌법 12조와 16조에 명기가 된 검사의 영장청구권. 이거 이제 위헌성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그것도 있지만 이 적법 절차 원칙을 어겼다. 이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몇 가지 왜 위법인지 이 부분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이번에 민영배의 기획탈당. 원래 국회가 2012년도에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해서 당시에 동물국회 식물국회 그러면서 많으니까 국회를 좀 더 선진화시키겠다고 해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이 안건조정위원회는 뭐냐면 예전에는 숫자가 많은 거냐 일방적으로 다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더라도 90일 동안은 어떤 의안 자체를 좀 숙려하는 숙의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위원장의 의도에 따라서 상임위마다 만들 수 있게 만들고 여기에는 3대3 즉 여야가 3대3의 어떤 동류란 것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논의를 하면 90일 동안 최장 90일 동안 법안의 처리가 중단이 되고 안건을 좀 숙의하는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민주당은 이 제도를 철저하게 자신들의 강행처리 통과에 이용을 한 거죠. 그건 뭐냐면 예전에는 그래도 열린민주당이나 정의당을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은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당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기 때문에 야당 몫에 다른 당이 있기 때문에 4대2가 되더라도 우리가 문제 삼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열린민주당이 합당해서 지금 밖에 위성장당이 없다 보니까 묻던 꼼수를 위한 처음에는 양향자를 의원을 넣었는데 양향전이 양심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나 이 법 도저히 통과 못한다. 그러니까 박홍근이가 다 대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 다음날 민영배가 탈당을 했죠. 맞습니다. 이것 자체가 바로 탈당 지시.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사람을 탈당을 시켜서 위계한 공무집행방해예요. 그렇죠. 공무집행방해에다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그다음에 국회에 대한 이건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국회라는 게 이 제도의 제가 취지를 설명드렸잖아요. 입법 취지가 그건데요. 숙려기관을 가져라. 이 제도를 형예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일단 무효가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제 지금 최고령자인 김진표 넣어서 위원장시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선입 먼저 선입한 사람이 우선권에 돼 있어요. 맞아요. 아무리 위원장 권한이 하더라도 그런데 무소속 선입이 누굽니까 양향자 의원이에요. 맞아요. 양향자 의원이 선입이기 때문에 그러면 3대3을 할 때 야당 몫의 무소속 몫의 사람은 양향자 의원을 지명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순리죠. 그런데 후입 즉 민용배를 임명을 해버렸다는 거죠. 쓰레치기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논리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 사실은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연야가 협의한 안이 있어요. 즉 박병석 의장이 만들었던 안 중에서 법적으로 모순된 게 많다. 그래서 연야가 합의를 한 게 안이 뭐냐면 부패와 경제범죄 두 가지만 수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두 가지로만 한정시켜 놓으면 위법적인 논란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원래는 두 개만 하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연야가 합의를 해서 부패범 부패경제범죄 등 자를 하나 나왔습니다. 네. 등 자를. 그거 넣고 그 다음에 법안을 처음에 사건을 경찰로 넘겨갖고 동일성과 단일성의 원칙에 따라서 그 사안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추가 범죄가 드러나면 그럼 수사 안 하냐?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 조항 을 삭제를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법안심사 소위에 통과시킬 때는 원래 민주당 처음에 했던 두 개 중 그다음에 단일성 동일성 원칙 이거 다 넣은 안. 이거를 통과시켜버린다. 맞아.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그냥 본회의 상장할 때에는 좀 고치면 된다. 이렇게 지금 박홍근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명백한 법 절차의 위반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안건조정일에 올라가서 상임위호 통과시키고 소위 통과시키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문제는 자기들이 6분 만에 뚫이다보니까 합의한 나한이 아니라 원래 저것들 안을 통과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거든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하면 이게 다 이런 과정이 나중에 헌법재판소 가면 다 중대한 사안 사안이 됩니다. 그렇죠. 즉 헌법재판소 가면 제일 처음 보는 게 뭐냐면 절차적인 민주성을 지켰냐를 보거든요. 이게 다 문제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국민의힘이 절대 합의해주면 안 된다라고 수차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정말 통과시켜버리니까 거기서 지금 정당성이 확 죽어버린 거거든요. 확 줄어버렸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지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법 자체의 절차적인 어떤 결함 이것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 법안을 만약에 조금 고쳐서 본회의에 올린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법은 위법한 법이다.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저도 동감이고요. 그래서 오늘 대검찰장에서 권한쟁이 심판소송 내겠다 가처분소송 내겠다 하는 건데 검찰은 검찰대로 그걸 해나가야 될 것이고요. 설령 이것이 오늘 내일 모레 중에 본회의를 통과해서 5월 3일 마지막 문재인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게 상정되고 법률 아닌데 안자가 띄어지고 땅땅땅 두드리면 법률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아마 대한변협 부터 시작해서 위험법률심판 이걸 헌법재판소에 낼 텐데 그거는 그것대로 또 다루어 줘야 되고요. 지금 얘기가 절차상의 이런 하자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그건 그것대로 또 문제를 삼아야 되고 지금 대검찰장에서 이제 가처분 소송 내고 하는 것들이 아마 절차상 하자 이런 부분들 또 그 흔한 입법공청회 한 번도 거치지 않았다. 이렇게 70여 년 동안 세계선진국 반여를 올려놓은 대한민국의 형사사업체계가 이렇게 번개풀에 콩 구워 먹듯이 이게 날림공사를 해도 되는가 하는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은 근데 이제 사후적인 다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제가 이제 현정님 말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지금 정의당의 필리버스터 입장을 가장 최근 따끈딱한 게 뭔지를 다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이 그러니까 박병석 중재안에 본회의에서 찬성 표결한다. 정의당 소속 의원이 지금 몇 명이죠 6명이죠. 6명 다 똑같답니다. 6명 만장일치로 본회의 표결을 하게 되면 박병석 중재안에 찬표를 던진다. 이거는 돼 있는데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민주당 쪽에서 중지 또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지 신청을 하고 24시간이 지나면 이제 무기명 투표가 들어가는데 그때 거기에 그러면 중지 민주당 쪽이 중지하자는 거기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질지 기권을 할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 중이다 이거. 논의 중이네요. 논의 중이다. 그러니까 정의당도 딱 보니까 간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중권이가 정의당이 미쳤다 그랬어요. 정의당이 그러니까 이게 조국 사태 때 줄 잘못 써 가지고 한번 맞탱이 가 가고 속된 말로. 그래도 뭐 상처투성이지만 심상정 의 목매달고 했던 거 미성정당 비례대표 정당 비례대표 연동형 연동형 비례대표였죠. 그래서 그때 민주당한테 제대로 뒤통수 막고 그리고 이제 조국 사태 반성하고 이제 정말 새로운 정의당으로 출발하겠다 했는데 이게 지금도 보니까 이번에 정의당의 맏탱이 가면요. 이제는 회복불능인 상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진중권 씨가 지금 저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보니까 정의당이 그런 것 같아요. 이 검수완박 법안도 법안이지만 밑에서 민주당의 꼬임에 또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이야기는. 그 기초 이번에 6월 1일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3명 이상씩 뽑는 대선거 의제를 중대선거구 의제를 보통은 지금 둘이 2명씩 뽑거나 2명 아니면 3명 뽑는데 그 이상을 뽑는 막 4명 5명 뽑는 이런 대선거구 의제를 여러 개 두는 거. 그래야지 정의당이 그 의석 수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정의당이 또 당론으로 정해서 밀어붙이는 차별금지법 요 것도 이제 민주당하고 짬짬해 갖고 밀어붙이자 뭔가 밑에서 이제 그런 딜이 좀 된 거 아니냐 이런 건데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필리버스도 거기에 그냥 저기를 할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반발 여론이 반발 여론이 세게이니까 또 지금 간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그럼 이게 이제 전략전선이 달라지잖아요. 달라지죠. 이게 회기 쪼개기를 할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데 정의당이 만약에 필리버스도 중재하는데 찬성을 해주면 회기 쪼개기 할 필요가 없어져요. 맞아요. 그럼 박병석 국회의장 입장에서도 정의당 마저도 자기 중재안에 참표 던지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니까 법안 상정하고 뭐 회의 진행하는데 훨씬 좀 부담이 덜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정의당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정말 정의당은 도대체 이런 정당이 왜 존재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결정적인 순간 이럴 때마다 보면 정말 뒷거래를 해서 이번에 다 보면 지금 아까 지원 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갑작스럽게 정의당이 저런 행동을 왜냐하면 정의당이 넣은 게 뭐냐면 부칙에요. 이번에 이제 선거범죄 같은 경우는 4개월 뒤에 실시하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12월 그러니까 중간에 검찰이 조사 를 하다가 경찰을 넘겨줘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비난이 있으니까 이번에 부칙에다가 뭘 달았냐면 이번까지 는 12월 말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이거 하나 넣은 거예요. 그렇죠. 고거를 넣어주면서 지금 정의당이 찬성 쪽으로 돌았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필리버스터까지 협조 를 만약에 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아까 지원님 이야기한 대로 바로 이 기초의원 중대 선거구죠. 왜냐하면 정의당은요 이번 지방선거 때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런데 유의당의 희망이 뭐냐 하면 기초의원 중에서 3명 4명 되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두 명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만 이 기반 조직 이 지금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거하고 차별금지법 이것도 이번에 지금 통과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협조해 주는 거 이걸 갖다가 딜로 해서 하는데 오늘 진중권 전 교수가 지금 정의당 당원이잖아요. 정의당 또 망한다. 더군다나 이번에 부치가 넣은 건 저는 정말 이건 꼼수에요 꼼수 . 이게 뭐냐 하면 결국 국회의원들 말고 지방선거 나온 사람들은 검찰에서 수사받게 하고 국회의원들은 경찰에서 수사받게 하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원칙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정의당이 없는 정의다. 이렇게 되면 정의당은 정말 이제는 앞으로 존재 이유도 없고 이 정당은 소멸되어야 될 정당이다. 더 이상 저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번에 지금 법원행정처도 이 법안 자체의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번 법안을 보면 수사와 기소검사를 아예 분리 해놨습니다. 아예 기소검사가 수사검사가 공판 과정에 참여를 못하도록 해놨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법원행정체가 입장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면 피고인 측에서 무효라고 주장하면 이거 무효일 수밖에 없다 재판이. 그러니까 이거 재판 자체가 이게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 장애인들을 주로 이제 변론하는 김예원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이 김예원 변호사가 오늘 중앙일보에다가 장문에 글을 기고를 했어요. 이 검수한 박이 되면 정말 서민들의 눈물만 깊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했었냐 하면 보통 수사권 조정이 본격되면 난생처음방 보는 광경이 잇따라 펼쳐진다. 예전 같으면 6개월 안에 처리된 사건이 1년이 다 되도록 피해자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 이분이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 6대 범죄 조정되고 난 다음에 지금 바뀌어진 현상이에요. 그래서 변호사가 고수장을 써 제출해도 증거를 충분히 가져오지 않다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접수를 거부한 일도 생겼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당한 범죄의 죄명별로 다 고수장을 쪼개 쓴 뒤에 각각 다른 과에 제출하는 황당한 소리도 들었다. 그러니까 범죄가 어떤 범죄는 검찰에서 하고 어떤 범죄는 경찰에서 하니까 죄목별로 따로 고수장을 만들어서 이거는 검찰에 갖다 놓아요. 이거는 검찰에. 그러면 변호사 수입료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서민들은 엄두도 못 낸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범죄자가 온갖 변명을 하며 숨어다니도 범인을 잡아오지 않는다. 경찰이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범인 잡으러 갈 시간이 없어요. 지명수배만 내는 채 1년이 넘도록 수사를 중단하고 불구속 상태의 범죄자가 이사할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 사건을 다른 관할로 경찰서로 넘겨서 8차리나 사건이 이송된 경우도 있대요. 이거는 정말 황당한 일 아닙니까? 이 경찰에 수사를 하지 않다가 이 피해자가 이사를 가니까 그쪽으로 또 넘겨버리고 넘겨버리고. 그러니까 이 김여원 변호사가 경험한 게 8번이나 사건이 넘겨왔다는 거예요.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 심해도 이런 심한 경우가 없고 겨우 경찰에 피해자 진술을 하고 나서 다시 몇 달이 지나 불송치 결정. 경찰에서 무혐의로 종결하는 거 났다고 했는데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이걸 또 내용을 보려고 하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경찰서 가서 개인정보 동의하고 또 봐야 돼요. 그건 딱 한 줄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내가 좀 불편을 당해도 검찰에 그래도 보완수사를 해서 경찰이 나의 진실을 좀 밝혀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는 검찰에 없습니다. 똑같은 경찰에 또 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 사건에 대해서. 똑같은 거죠. 그러면 경찰이 그걸 뒤집겠습니까 자기가 한 거를.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검찰에 가면 검찰에 좀 보고 이거 좀 수사가 이상한데 이게 한쪽 이상한데에서 검찰에서 지금 최근에 이번에 모녀살인사건 범죄 같은 경우도 피해자가 검찰한테 고맙다는 편지를 쓴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경찰에서 못 밝혀낸 것들을 경찰에서 밝혀내줬다고 해서 고맙다는 편지를 쓴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제 경찰에 가서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 내리면 경찰에다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또 그 경찰이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경찰이 또 무혐의 내리겠습니까 똑같이 무혐의 내리지 다시 번복 하겠습니까 그럼 검찰은 알아도 못해요. 정말 저는요. 이런 어떤 아니 대한민국이 북한이나 중국이 아닌데 어떻게 oecd 국가 중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바로 oecd가 이런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그렇죠. 반부패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현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이거를 좀 문제 제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아까 현 정님이 이게 위현적인 입법 행위였다 하면서 몇 가지를 얘기해 줬는데 민주당이 1단계가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정말 엉망진창인 법리적으로 도 악쥐가 안 맞는 그런 법안을 법안 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을 했잖아요. 그렇죠. 의결을 하니까 오늘 아침에 도와 언론을 통해서 확인되는 바가 박병석 의장의 의중이 실려서 여야 원내대표 간에 일단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통과된 거기에 하자를 치유하는 협상 을 한 것 같아요 협상을 그래서 결정 적인 게 두 가지가 바뀐 거에요 . 첫 번째는 원래 법사 법안 소위 에서 통과된 거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딱 두 개만. 이걸 왜 했냐면요. 중으로 하면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지 중이냐 등이냐 이게 다르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해보면 기타 등등 할 때 등으로 해놓 면 이제 이게 법률안이 있다지만 법률안 밑에 하위법령인 대통령령 이라든가 시행령을 통해서 그 등에는 이러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 하면 이게 이게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2대 범죄가 아니라 다른 걸로 점점 늘어날 수가 있다. 이거를 원천 봉쇄 차단하기 위해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으로 바꿨는데 이게 그러면 박병석 중재안의 취지에 안 맞다 해 가지고 국힘의 문제제기 를 하니까 민주당이 받아들여서 이 중을 등으로 바꾸기로 했다는 거예요 중을 등으로. 그다음에 원래 또 법안 소위에서 민주당 이 단독 통과시킨 건 보면 검찰정보가 개정안에 사법경찰 간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검찰의 보안수사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인에 한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사기 사건인지 알고 이렇게 보안수사 한다고 자료 받아보더니 거기서 숨겨진 살인사건이 발견된다. 그걸 못하잖아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이 중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이거를 드러내는 통으로 드러내는데 또 여야가 합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합의된 걸 가지고 안건조정위에 올리고 법사비 전체위원회에 올리고 그리고 본회의에 올린다. 이렇게 얘기가 될 줄 알았는데 안건조정위가 열리니까 아스라장이 됐잖아요. 난장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김진표 이분이 이걸 하려면 무슨 설명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법을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김진표가 법상에 해본 적이 없어요. 다이가 75 그러니까 이거 설명할 능력도 안 되고 그냥 뭐 받았는데 그러니까 법안소에서 통과된 거 문제투성이 그걸 그냥 통과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전체위원회 연이은 전체위원회에서 기립표결하는데 원래 원안대로 표결이 되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무효다. 이게 서로 절충하자고 해갖고 한 건 뭐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 무효다 했는데 근데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에요. 국민의힘이 이렇게 한 게 과연 이게 전략적으로 이게 맞는 행위였는가 오히려 저는요 이게 어차피 국회에서는요 국힘이 이기기 힘들어요. 지금 정의당까지 저쪽으로 넘어가서 이게 중과부적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후적으로 어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나 이런 데 가서 다시 되치기를 해가지고 갖고 와야 되는데 법원이나 헌법재판도에서 국회에서 벌어진 입법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갈등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저게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것인가 아닌가를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하튼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요 이제 국민의힘이 왜 우리랑 그렇게 밑에서 아니 물 밑에서 합의해놓고 왜 원래 니들 원한 대로 올렸냐 했더니 정신이 없어서 그랬고 본회의 상정할 때는 그걸로 올릴 거다 니들하고 합의된 걸로 올릴 거다 지금 그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아마 박병석 의장도 야 니들이 단독 통과시킨 법안 소위 그 암 말고 국민의힘하고 좀 이렇게 조정된 거 그거를 올려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올라가고 통과가 되면요 나중에 헌재나 법원 가서 이거의 위헌성을 확보해내는 데 불리해질 수가 있다니까요. 저는요 정말 국민의힘이 전략이 있는 건지 이분들이 문외하에 문외 머리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법 자체에 협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지금 통과되게 되어 있어요. 그냥 밀어붙이면 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억지로 무슨 수정해서 한다 오히려 정말 계약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법은요 엉터리 투성입니다. 그리고 이 법 관련돼서 지금 13개 법안을 또 새롭게 통과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다 검사한테 하게 되어 있는 걸 다 통과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 엄청난 혼란상이 벌어집니다.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결국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두 번째 토론을 하겠지만 국민투표를 하자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하잖아. 그렇게 나 조금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근본 자체가 지금 기초공사가 잘못되어 있는데 문자가 하나 뜯어 고친다고 지금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저는 한 번 실패해놓고 또 실패하는 이 현상을 벌어지는데 이거 건들면 안 됩니다. 건들면 안 되고 그냥 놔두세요 아예 그냥 모르면 놔두고 나중에 정말 이 법에 대한 혼란과 그다음에 엄청난 지금 반발 이런 거 있으면 결국 한 번에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 그렇죠. 지금 이 법에 따르면 어떤 식이냐면 이번 법안은 은수미 같은 경우는 수사도 못합니다. 그렇죠. 은수미는 선거법하고 그다음에 부패 이거 공직자 이게 있는 거 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부패는 검찰에 수사할 수 있지만 또 공직자범죄는 저쪽 경찰에 가야죠. 평설로 가야죠. 이거 못해요 수사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혼란이 엄청나게 벌어지는 걸 뻔히 알면서 조금 고쳤 다고 그걸 통과시키면서 야당도 합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지금 시민단체나 지금 법조 단체 에서 이거 전부 다 헌법재판소 가져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김만 빼는 거거든요. 김만 빼고 오히려 이제 박병석 의장이나 민주당이 이제 국민의힘 하고 그나마 조금 조율된 것 그거를 합의안이라고 올리면서 이거 국민의 힘하고도 이렇게 된 것이다 얘기 다 돼서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명분도 잃어버리고요.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큰 전쟁에서 큰 전쟁에서 기본적으로 확 전세가 기울었는데 그 작은 전투가 몇 군데도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이쪽에 유리하게 그걸 조금 더 신리를 챙겼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크게 지금 이쪽으로 기울어졌으면 어떻게든지 크게 어떻게 하면 근본 적으로 되치게 할 것인가 이걸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가 아니 어제 그러니까 이게 인수회에서 배현진 대변인부터 시작했고 헌법같이 수호라는 걸 이제 당선인의 메시지 로 간접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이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서 헌법 같이 수호라는 위헌성 위헌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게 내포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싸워야지 거기에 맞춰서 그 톤을 맞춰서 싸워야지 거기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뭐 예를 해서 중으로 되어 있는 걸 등으로 바꾸고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좀 더 완벽하게 이 자체로는 맞죠 이 자체로는 맞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제 제가 법조인들 하고 이렇게 상대를 해보면 좀 숲을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만 계속 보고 그것만 따 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치를 하는 분들이 필요한 게 뭐냐면 숲을 볼 수 있는 능력 즉 판 전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지금 이 국민의 이미 보니까 이번 주도를 법조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들이 권성동 유성범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 국면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 자꾸 나무만 봅니다. 나무만 보고 거기만 지금 뭔가 나무 한 그릇만 베어내면 되지 않을까 이미 숲이 이건 완전히 지금 쓸모없는 숲이 되고 있는데 그걸 그냥 전부 다 잘라내든지 해야 되는데 나무 몇 그릇만 그려내면 되지 않냐 이런 방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했거든요. 이거 갖고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능한 정치적인 참모와 정치적인 전략가 필요한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점점 더 끌려가고 있는 민주당 너프로 끌려 가고 있는 박병석 너프로 끌려가 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거 봐라 요것만 고쳐줄게 됐지 그럼 그다음 뭐 어떻게 할 거예요 . 안 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박병석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 강행 통과할 수 있는 명분 을 딱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참 반겨졌어요. 바보들. 정말 바보도 이런 바보가 있을 수가 없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어제 저한테 물어본 분들이 많아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 그저께 나와서 이 법의 어떤 통과 당위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검사들은 기소율이 0.1% 밖에 안 된다. 그런데 검사들은 자기들 너무 감싸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걸 하나 논거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도 황당해서 그거 일반분들이 진짜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시 던데 그 진실을 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검사 0.1%라는 건 검사들 고소 고발 당하는 게 한 만 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만 건이 어떤 경우냐 하면 자기 조사했던 검사들 다 대부분 상당 부분 고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왜냐 검사한테 수사받은 사람들은 다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사검사들 대부분 다 고소 고발을 합니다. 그걸 다 합하면 한 만 건 돼요. 그중에서 0.1%만 기소된다는 거예요. 100건이나 되네요. 일반 사건은 이미 경찰이나 이런 데서 다 수사를 해서 기소가 되기 때문에 기소율이 35%예요. 그거 하고 검사들 범죄가 이거 범죄라는 게 아니라 검사들은 무조건 고발하면 피고발 인이 됩니다. 그럼 무조건 카운터가 돼요. 그러니까 만 건 중에 0.1% 봐라 검사들 너네들 0.1% 안 되지 않냐 대통령은 0%입니다. 0% 대통령은 아무리 많이 고발해도 0%예요. 판사들 0.01%예요. 경찰들 1.5%입니다. 그거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수사를 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소고발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전체 다 카운트를 해서 봐라 검사들은 0.1%다. 또 하나의 사실 oecd 국가는 기본적으로 수사검사건 다 분리되어 있다. 그런데 oecd 어제 전문가가 협회장에 나와서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oecd 국가들 대부분 다 검찰 수사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추세가 또 더 가지는 추세입니다라고 어제 방송에 나와서 다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정말 이 거짓 선동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독자분들은 당연히 안 넘어가시겠지만 최소한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팩트 싸움 이라도 좀 하라 이야기예요. 이런 게 나오면 저희가 저희들이 이렇게 팩트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 나오면 제발 팩트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설득하시라 제가 참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이들 들어오셨는데요. 저희들 좋아요 한 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저에 대한 후원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